동대문구가 2021-15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관광문화서비스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도심 속 힐링숲 배봉산과 숲속 도서관 사업으로 관광문화서비스 부분 대상을 받은 건데 배봉산 전체를 순환하는 무장의 숲길인 배봉산 둘레기 사업, 군부대 이전지에서 발굴된 관방 유적과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한 정상부 공원, 자연친화적인 숲속 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구는 지속적으로 주민 요청 사항을 수렴해 숲속 도서관 개선 공사 둘레길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방역과 구립도서관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코로나19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